우와 이야 칼코소마 와 이 멋진 뿔 이야 칼코소마 으하 멋지다 야야야야 앗 앗 너는 뭐야 너는 뭐야 도대체 너는 뭐야 넌치 너는 뭐야 에이 창피해 너무 귀여워 으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같은 종이라니 아니 이게 같은 종이라니 너무 심한거 아니야 거의 뿔만 하네 크기가 으아 으 으 으 자 바로 이 녀석은 칼코소마 아틀라스 입니다 아틀라스 아틀라스 장수풍뎅이 이야 멋진 불 보이시죠 녀석은 바로 칼코스마 아틀라스 케이버우 수마트라산입니다 수마트라에서 나오는 아틀라스 장수풍기에는 바로 케이버우 와중이죠 이 녀석의 크기는 74 가장 보편적이고 약간 대형에 속하는 칼코스마 아틀라스 오 약간 갈색형이다 이야 보통 아틀라스 하면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옆에 건 뭐지 오 뿌리 좀 더 긴데 이야 약간 뿌리 긴 형인 칼코스마 아틀라스 케이버우 이 녀석은 80이 좀 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80 한 2,3 정도 되는군요 이야 멋지다 80,2,3이면 대형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74와 80,2,3 정도의 크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84,2,3과 74 차이입니다 확연히 차이 나죠 곤충들은 한 2,3mm만 차이 나도 아주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말입니다 이 70대와 80 초반 이 사이즈는 가장 일반적인 아틀라스에서의 중대형 약간 대형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두 마리 크기의 아틀라스가 아닙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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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야 그래도 보십시오 이 뿔 멋지지 않습니까 이 멋진 뿔 우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 녀석은 바로 크기가 40입니다 40 딱 40 우와 40이면 진짜 초소형인데 뿔도 이렇게 살짝 나왔습니다 아이고 오십시오 이 삐죽한 이 뿔을 아틀라스 40짜리에 아주 앙증맞고 귀여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앙증맞지 않다구요 귀엽지 않다구요 크기가 내면 안된다구요 자 그럼 좀 전에 보여준 70과 80과 한번 비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크기가 어떤 크기인지 으흠 지야 이제 확연히 차이를 아시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80 70 40 으흠 중간에 50과 60은 뺐습니다 예 40 70 80과 비교해 보니 확연히 크기를 아시겠죠 아하 너무나도 귀여운 아틀라스 40짜리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직도 남았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뭐 큰 차이를 못 느끼시겠죠 자 이 녀석은 바로 90뿌라스 90뿌라스 91 거의 나옵니다 이야 바로 초대형 아틀라스가 와일드로 90이 넘으면은 진짜 초초대형입니다 초초대형 우와 정말 멋있다 감이 안 오신다구요 큰지 모르겠다구요 그러면 바로 좀 전에 모여진 것들하고 크기 비교 한번 들어갑니다 흠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맨 앞쪽 곳이 90뿌라스 90뿌라스 우와 그 다음이 80 그 다음이 70 그 다음이 40 우와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와 자 자 그럼 위에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갑니다 위로 간다 위로 간다 위로 간다 위로 간다 아하 보십시오 자 확연히 아시겠죠 크으 아주 그냥 쭉 뻗은 뿔 하며 우와 정말 멋지다 정말 멋지다 아하 이것이 바로 같은 종입니다 갈코소마 아틀라스 케이보 바로 스마트라 산입니다 자 동영상 찍은 김에 찍은 김에 이 네 마리는 만천의 이벤트방 그중에 번개 할인방에 반짝 번개처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특별파격 할인에서 올립니다 자 동영상을 보고 필요하신 분 빨리빨리 만천의 이벤트 번개 할인방으로 고고 하셔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갈코스마 아틀라스를 여러분의 표본상자에 한번 꼽아보십시오 으흠 자 오늘의 동영상은 바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갈코스마틀라스 케이보 아종 동영상이었습니다 자 곤충표본의 시즌입니다 도전해보십시오 아주 초 깐이고 최 젓가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아하 갈코스마틀라스 케이보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천입니다 만방 멋있다 이야 이 멋진 뿔 우와 양증맞음 최고 굿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정웃 accidents 눈물 연락 크 히히 ほ 히히 감사합니다.